한글자막 by 한효정 함께 걷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이니 만큼 관계도 참 여러가지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일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소통과 공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는 곳 지혜의 밭 문수정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겠어요? 지혜의 밭 어떤 곳인가요? 네 지혜의 밭은 사실은 여러가지 중의적인 뜻을 갖고 있는데요. 밭은 사실은 식물이 나고 자라는 곳이잖아요. 생명이 나고 자라는 곳을 밭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한 개인 가정 또 사회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고 자라는 성장하는 곳이잖아요. 터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도 사실 은유적으로 보면 성장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지혜가 필요하니까 지혜의 밭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가정 또한 정말 중요한 터전이죠. 한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고 성장하는 그런 터전인데 그건 역시 지혜로 충만되어야 온전한 사회인으로 배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도 지혜의 밭이 되어야 된다는 뜻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사회 역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는 가운데에서 사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식보다는 지혜가 좀 충만해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사회도 지혜의 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세 가지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혜의 밭이라고 회사명을 지으신 거군요. 아니 이 회사를 어떻게 만들게 되셨어요? 사실은 제가 ADHD 아이들을 만나서 제가 영국 치유 작업을 좀 했었어요. 한 3, 4년 정도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 아이들에게 조금 더 사랑이 좀 필요하고 이런데 가정에서의 어떤 성장 아까 지혜의 밭이라고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2016년도 1월에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매스컴을 뜨겁게 달궜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2016년에 왜 그때 유독 그런 사건이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동학대 토막 유기 사건이라고 아주 대서특비되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계속 몇 차례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제는 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이 너무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좀 사회적으로 파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사회적 기업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사회에 좋은 일을 하면서 기업의 형태를 갖고 한다면 되게 의미 있겠다. 내가 이제 남은 여생을 이렇게 좀 살아가도 후회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죠. 그러면 지혜의 밭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지혜의 밭은 크게 참여형 공연을 진행을 하고요. 또 크게는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객 참여형 공연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넋두리 문희만이라고 해서 문희만은 사실은 소통의 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흔히 소통의 부재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소통의 문제를 좀 쉽게 접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문희만입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뭐야 문희만 엄마야 문희만 아빠인가 문희만 친구야 약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문희만 가족이야 문희만 부부야 문희만 친구야 이런 것에서 제가 힌트를 얻어서 와 정말 그렇지? 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컨텐츠 제목을 컨텐츠 명을 그렇게 정하게 됐죠. 이제 넋두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조금 쉽게 네이밍을 좀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넋두리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공감의 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모두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이야기가 일상을 힘들게 하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있죠. 네.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일상이 힘든 사람들에게 분출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객들은 문제라고 하면 사실 큰 문제만 생각하는데 아주 일상의 소소한 문제부터 큰 이슈까지 조금 다양하게 저희가 만날 수 있는데 작은 문제는 작은 문제대로 사실 우리는 작은 문제라고 하지만 그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게 제일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 문제가 왜냐하면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일상의 작은 문제부터 아니면 큰 회사의 중책이라든지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문희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큰 이슈들을 짧은 공연으로 저희가 이제 가시화하는 거죠. 그래서 가시화해서 우리가 문제를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관객들하고 같이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스탑을 하고 그 짧은 문제제기 공연을 보면서 우리는 모두 다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죠. 네. 아 저기에서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우리는 그 생각들을 조금 이제 모으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굉장히 많은 생각들과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스쳐 지나가버리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건져서 아이디어를 한번 실험해 보면 거기에서 인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중간에 문제가 될 만한 장면에서 스탑을 하고 컨덕터라고 하는데 이제 그 모든 전체적인 것들을 조금 중지하고 진행을 할 수 있는 컨덕터라는 분이 이제 컨덕터는 제가 진행을 하는데 컨덕터는 이제 관객과 배우의 어떤 교량 역할을 한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문제에서 스탑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는지 관객과 얘기를 해서 한번 해보시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초대를 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시고 싶어 하세요. 네. 예를 들어서 아이와 엄마의 문제라면 왜 아이가 힘들어하는지 왜 엄마는 이런 방식으로 말을 하는지 그걸 보고 있다가 스탑을 하시고 어떤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객석에서 내가 엄마라면 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무대로 초대해서 새로운 엄마 역할을 한번 해보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렇게 말이 달라지면 아이가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걸 보시는 거죠. 네. 우리는 그때요.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100번 말을 하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가 체험하는 것 실제로 경험으로 얻는 채화가 가장 좋은 교육이거든요. 네. 그래서 연극 속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라는 캠페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무대 안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했을 때 과연 아이가 이렇게 변할까? 네. 라는 것들을 직접 보면서 아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스스로 좀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서 많은 분들이 사실 놀라워하세요. 네.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는 느낌으로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삶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현장을 만드는 것이 문희만입니다. 네. 아니 제가 항상 연기는 배우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연기를 좀 일반인이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연기를 배우지만 연기를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가 있어요. 뭐 우리는 사실 다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 같지만 잘 들여다보면 딸 역할을 할 때도 있고 친구 역할을 할 때도 있고 엄마 역할을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니까 이 역할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역할도 자꾸 달라지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고정된 시선으로 나라는 사람을 보면 나도 바꾸기 어렵고 주변도 바꾸기 어려운데 그걸 이렇게 무대에서 재현을 해보면 체험을 하게 되니까 진짜 내 삶의 무대도 바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이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잘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있는데 방법을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을 아는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술을 통해서 무대를 통해서 연극을 통해서 조금 쉽고 안전하고 편하게 그렇게 가겠다는 마음으로 컨텐츠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런데 보통 어떻게 참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금은 사실은 저희가 딜레마가 뭐냐면 그런 공연을 하면서 만족도가 되게 높은데 높은데 공연의 퀄리티를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죠. 그런데 B2C라고 하죠. 일반 관객에게 티켓팅을 해서 그 수익으로 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고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주기적으로 못하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딜레마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공연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참여자들이 너무나 만족해하시고 이 일은 계속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려면 배우 개런티가 들어가야 되고 함께해 주시는 뮤지션이나 여러 가지 스태프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인건비를 또 줘야 되는 것들이 좀 있고 대관료라든가 절대적인 어떤 최소한의 비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비용들이 담보되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공연을 주기적으로 계속을 하지. 상설로 하기가 어렵군요. 하기가 좀 어려워서 지금은 사실 상설로 하기보다는 사업을 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간헐적으로 사실은 공연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상설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래도 좀 권하는 이런 분들이 좀 오시면 어떤 분에게 권하고 싶으세요? 네. 아까는 저 문의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문의만은 저희가 이제 소통극장 소통의 장이라고 하는데 일반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그다음에 기관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속해져 있는 구성원들도 사실 다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고민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관계로 힘들어한다면 두 분이 다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관계가 한 4명, 5명의 그룹에서 있다. 문제가. 그분들 다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아니요. 아니에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가끔 하세요. 우리 부부가 너무 힘들어요. 네. 어떻게 하죠? 그런데 부부는 저희 와이프는 저희 남편은 절대로 이런 곳에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지요? 라는 질문을 종종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오셔서 혼자만 바뀌어도 상대방까지 바꿀 힘이 생기는 거군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상대는 바꾸기 힘들다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둘 이상을 우리가 관계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관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너와 나의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지루하고 오래가고 힘들어지는데 나부터 점검하는 거. 내 문제를 점검해서 나의 문제를 알면 상대방은 내가 바뀌면 저절로 바뀐다는 것들을 좀 믿어야 되거든요. 기적처럼 바뀌죠. 기적처럼 바뀝니다. 기적처럼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고 문제를 갖고 있는 전체 공동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구성원 중에 한 명만 오셔서 참여를 하셔도 나의 변화가 여러 사람에게까지 퍼져나가죠. 된다는 것들을 좀 믿고 참여하셔도 된다는 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사실 문제라고 느끼고 괴로워하는 분들은 대부분 엄마가 문제야. 우리 아들이 문제야. 우리 부장님이 문제야. 우리 남편이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그들을 바꾸고 싶어하죠. 그런데 그들이 바뀐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고 그 관계는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일단 내가 바뀌어야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음악을 한 곡 듣고 또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시네요. 네. 김영동 선생님의 곡들은 제가 가끔 들으면서 좀 위안을 받고 있거든요. 김영동 선생님의 곡을 좀 듣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럼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여러 가지 곡이 있는데 지금 초온이 생각나는데요. 그러면 그 곡을 들어볼게요. 감사합니다. 함께 걷는 길 일요일 코너 함께 걷는 사람들 오늘은 소통과 공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지혜의 맛. 문수정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추천해 주신 김영동의 초원 들으셨고요. 문이 맞는 그러니까 사이코드라마와 비슷하다. 또는 연극 치료다. 치유 연극이다. 뭐 이렇게 간단히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가요? 조금 다릅니다. 네. 어떻게 다르죠? 사이코드라마는 사실은 병원 현장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많이 이제 실행을 하는데 사이코드라마는 사실 다친 공간에서 문제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좀 참여를 하는 경우 참으로 권하죠. 그러니까 가족의 문제가 있다면 가족이 다 와서 참여를 해서 롤프레이 중심으로 이제 다친 공간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열린 공간에서 하죠. 사실 공연장은 병원 현장도 아니고 상담실도 아니고 공연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 부담감이 없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알게 모르게 그런 부담감을 좀 갖게 되잖아요. 상담, 병원 하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지? 라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는 경향이 있는데 연극은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문턱이 낮게 조금 말랑말랑한 그런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관객으로 오셔도 되고 또 참여자로 오셔도 되고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갖고 있어서 반드시 그 안에서 뭔가 준비를 하고 해야 되라는 사이코드라마가 아니라 공연 형식을 뜨고 있다 보니까 나는 때로는 관객으로 지켜볼 수 있죠. 그냥 구경하듯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훨씬 편하고 말랑말랑한 분위기죠. 그래서 나는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참여를 하지 않고 관객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어떤 옵션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저희가 하는 넋두리나 문의만 같은 경우는 인원을 좀 마음대로 좀 정할 수 있다는 공연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좀 많이 갖고 있어서 훨씬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넋두리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넋두리는 정말 말 그대로 순수하게 우리나라 말처럼 조금 하소연한다, 좀 풀어낸다, 좀 시원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고자 하는 곳인데 네. 우리 왜 이솝우와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걸 어디 가서 얘기하나 안절부절하다가 저기 밭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고 소리를 실컷 지르고 났더니 아주 시원해졌죠. 네. 마치 그것처럼 꺼내기 힘든 이야기를 꺼내놓고 시원해지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군요. 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했을 때 그 속 시원한 어떤 그런 이발사처럼 그런 편하고 안전한 가장 중요한 건 좀 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좀 편하게 또 안전하게 그리고 쉬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모토를 가지고 세 가지 큰 모토를 가지고 공연이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넋두리는 무늬만 하고 다르게 무늬만은 짧게 문제 제기를 위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넋두리는 저희는 대본이 없어요. 네.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직속으로 대본이 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와 어떻게 가능해? 신기하다 마법 같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 준비된 대본이 없고 원하는 사람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편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 이야기가 대본이 돼서 나의 이야기는 어떻게 펼쳐지는지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힘든지 어디가 답답한지 사실 상상에 그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것들을 좀 입체적으로 무대에서 가시화시키면 나의 문제, 나의 답답함을 좀 볼 수 있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스스로 인사이트를 얻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배우들은 그 이야기를 정말 온전히 들어요. 절대로 평가하거나 그 얘기를 어떻게 조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무대에서 보여드립니다. 선물같이 보여드리죠. 그래서 깜짝 놀라죠. 내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아무 준비 없이 배우들이 나한테 선물을 줄 수 있지? 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넋두리는 정말 대한민국 방방곡곡 누구에게나 필요한 넋두리다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대표님도 무대에 올라가셨나요? 넋두리 무대에? 네. 저도 물론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중재자 역할, 컨덕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객을 초대하고 배우가 감정을 잘 좀 공감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좀 제가 중간에 컨덕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님도 넋두리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서요. 그럼요. 네. 그 무대를 체험해 보셨나요? 그럼요. 네. 어떠셨어요?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배우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죠. 네. 대본 없고요. 네. 저의 이야기가 대본이 돼서 즉석에서 저한테 반영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사실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나죠. 네. 내가 이것 때문에 이 감정 때문에 이런 이야기 때문에 내가 사실 많이 이렇게 채증이 되어 있었구나 이런 답답함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밖으로 꺼내놨을 때 굉장히 속 시원한데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공감해 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든든하고 눈물 나게 감사하죠. 네. 그래서 배우들하고 트레이닝할 때는 제가 많이 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느껴보지 않은 것들을 누구한테 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경험을 하고 배우들과 울고 웃으면서 이것들이 정말 효과적이라는 것들을 매번 경험하면서 정말 공감이 필요한데 우리 사실 공감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공감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미있게도 우리가 공연장 안에서 무대에서 연극을 통해서 공감받는다는 건 파워풀하죠. 네. 예술로 공감을 이끌어낸다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술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요. 소마를 품은 내비충. 아, 네. 우리 몸은 그냥 신체, 보여지는 바디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몸은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지성, 영성, 감성 그리고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을. 기억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총체적인 몸을 저희는 소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총체적인 몸을 통해서 내 감각을 알아차림하고 그 감각을 알아차리려면 사실 부드러운 움직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부드러운 움직임 안에서 근골격계의 이한이 생기고 감정의 이환이 생기고 그랬을 때 우리가 부드러운 움직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소마를 품은 내비춤에 오시면 또 많이 감동을 하시죠. 왜냐하면 몸의 감각을 모르다가 몸을 알게 되고 그리고 몸을 알면서 근골격계의 중요함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자연스럽게 내 몸을 잘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또 감동을 하시게 되고 그것들을 움직임을 통해서 예술로 좀 한번 해보자 했을 때 우리의 춤은 정말 자연스러운 춤이 만들어지거든요. 일반인한테 춤 같이 출까요? 라고 얘기하면 일단 조금 뒤로 물러서 앉게 돼요. 저는 춤 잘 못 춰요.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겠죠.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저는 몸치예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게 하세요. 그런데 몸치라고 한다는 얘기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잘 추워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박을 좀 가지고 있어서 몸치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침마다 세수를 하잖아요. 두 손을 움직여서 세수를 하고 하잖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약간 범위를 넓히고 그다음에 조금 리드미컬한다면 이렇게 세수춤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상의 움직임 세수를 할 때 세수춤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걸을 때는 거기에 리듬이 좀 들어가고 조금 인지하고 알아차린다면 걸음도 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의 모든 움직임은 춤이 될 수 있어서 사람들은 또 놀랍니다. 나는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게 춤이 되는군요. 라는 것들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감동을 하시고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울고 울으면서 몸과 마음은 같다. 네.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잊고 살죠.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좀 인지하면서 프로그램 안에서 제가 잘 쓰는 말 중에서 심신이려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은 몸이 아픈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거든요. 마음의 이유가 있죠. 네. 그래서 마음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사실 놓치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는 몸과 마음이 같다라는 출발점으로 몸을 만나고 마음을 만나고 또 춤을 만나게 되니까 일석삼조가 되겠네요. 그런 컨텐츠입니다. 맞아요. 그게 마음이 아플 때 몸을 풀어내면서 마음이 같이 풀리기도 하고 또 몸이 아플 때 마음을 풀어내서 몸이 풀리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아마 그런 걸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단정적으로 몸은 감정이다. 그것들을 사실 받아들이기가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작업을 하시면서 느끼시거든요. 몸은 감정이다라는 걸 믿고 또 감정은 우리 몸이잖아요. 그런데 몸이라는 게 감정의 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에 따라서 나의 집이 허물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허물어진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알아차리기만 해도 우리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 좀 분노, 화가 올라올 때는 몸이 뻣뻣해지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또 몸이 느슨해지고요. 몸이 너무 약하면 감정을 바칠 수 있는 힘이, 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그냥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아무 곳에서나 감정이 다 툭툭 터져나오게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같다는 것, 심신이 일어라는 것들을 조금 마음에 깊게 새기시면서 생활하시는 것들이 사실은 일상에서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마를 품은 뇌비춤에서는 몸의 왜곡을 알아차리는 것들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의미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초고령화 사회가 되기 전에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몸을 좀 알아차림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들을 좀 많이 드려야 막대한 사회비용을 좀 우리가 줄일 수가 있기도 하죠. 그러면 소마를 위한 뇌비춤은 상설로 계속 진행하고 계신가요? 언제나 신청하면 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가 만들어지면 제가 상설로 이제 개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기는 합니다. 아니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해 나가신다는 게 참 어려울 텐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숙명처럼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렸거든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DHD 아이들을 현장에서 만나면서 가슴이 아팠던 것처럼 제가 갖고 있는 능력 중에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이제 뭐 상처입은 치우자라는 말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제가 겪고 나니까 예술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필요한 현장, 예술이 필요한 현장은 따로 있는데 그래도 예술을 접하는 사람은 그래도 나아요. 그리고 치유를 접하는 사람은 그래도 낫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사람은 더 낮은 곳에 있죠. 예술과의 접점이 어렵죠. 그래서 저는 사회적 기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일반인도 있지만 재소자들도 제가 만났었고 결혼 이주 여성들도 만났었고 결혼 이주 한부모 여성들,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들,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들 은퇴해서 일자리를 놓고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 또 돌봄 정사자분들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에게 더 필요하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예술이나 치유나 이런 현장이 그분들에게 다 못 미쳐요. 그렇다면 사회적 기업으로서, 사회적 기업가로서 그런 분들을 만나야죠. 그리고 또 하나 믿는 건 저에게 남아있는 여생 동안 죽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내가 하고 싶은 일, 이 길을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이상을 생각해도 맞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견뎌내고 있죠. 어려운 일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사회적 기업을 하다 보면. 그런데 용쾌, 운이 좋게 또 내지는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대표님에게도 어떤 상처가 있으셨나요? 아,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죠. 없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상처를 꺼내려고 하면 사실 그게 한두 시간 안에 꺼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몇 날, 며칠을 해도 부족하리만큼 다들 각자가 크고 작은 상처들을 갖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심리적으로나 어떤 정서적으로 그런 어떤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다 누구나다. 누군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그것들을 잘 버텨내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아까 제가 상처입은 치우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랬을 때 이것들을 좀 나눠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내가 느꼈고 자리히타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실천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그게 사회적 기업이다라는 사회적 기업의 옷을 입고 사실은 출발을 했는데 네. 해보니 사회적 기업도 기업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가능한 미출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또한 사회의 공헌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미출구조 또 사회의 책임 두 마리 토끼를 쫓기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전국에서 함께 하시는 국악방송 청취자분들께 남기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우선 관계로 건강해지는 사회 지혜밭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 땅에 많은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들이 사실은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함께 가는 여정에 해 주시면 그런 분들이 좀 힘을 내서 이 길 좀 멀고 지지할 수 있지만 힘을 내서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서비스를 구매해 주시는 것도 그들이 가는 길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런 좋은 취지에 우리가 모두 동참하는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혜밭 문수정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